페미니즘이나 막시즘은요 같아요 양심을 표방하는데 비양심으로 흐릅니다 막시즘도 막시즘도 결국 노동자들을 위하는 양심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자명해요 결론이 자본가 거 뺏어서 나도 자본가 이상으로 누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악에 바친 사상으로 흐르죠 폭력 혁명을 정당화해버려요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된다고요 결과만 좋으면 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게 선이고 이상 실현을 방해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악관이 생깁니다 페미니즘도요 여성의 처지를 개선하고 여성권 여권을 신장시키자 양심적인 부분이 있죠 인류가 그동안 여성을 억압한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딱 자명해요 그거를 결국은 주장하면서 결국은 남성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남성들이 해놓은 성과까지도 그걸 뺏어서 여성의 몫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이 지경까지 가면요 그냥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한 소시오패스들의 막시즘이나 페미니즘이나 소시오패스들의 무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저를 비방하시기 전에 막시즘이나 페미니즘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연 양심적이고 보편상식적인지 내부검열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변에서 욕을 하면요 자기를 반성하세요 양심에서 출발했지만 비양심으로 흘러버린 대표적인 사상들이 페미니즘, 막시즘 요즘 PC충이라고 하는 PC들 PC들의 정치적 올바름 그럴싸해요 자명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가서 뭐해요? 피상식으로 가요 양심에 기반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결과까지 양심적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장도 양심적이어야 되고 과정도 양심적이어야 돼요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고 타고난 정의감 때문에 분노하게 돼 있고 악플 달게 돼 있어요 채식주의 채식주의도 마찬가지 짐승들 죽는 건 못 보겠다 나는 차라리 풀을 먹겠다 그런 양심에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들 고기 먹는 데 가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을 먹으면 성격이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이상한 결과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본인들이 본인 걸 망치는 거예요 양심 떠난, 역지사지 떠난 어떤 주장도 비양심적인 사상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봐요 이분들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양심을 표방하는 명분으로 세팅해 놓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야 죽어나가건 말건 나는 내 신념, 내 이념, 내가 좋은 세계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세계를 난 창조하고 그 안에 살 테니까 누구도 내 법계 건들지 마 모든 존재들은 내 법계에 내 명령 들어 라는 사상이거든요 흑화된 상태예요 자기 법계에 빠져서 다른 사람, 다른 법계들과 소통이 안 되는 지경에 가면 광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물을 안 먹으니까 동물 먹는 사람들 안 돼 하면서 식당 가서 난리 치고 하는 정신 나간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흑화된 케이스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광신으로 들립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돼 버려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내 주장을 하고 싶으면 양심적으로 하세요 과정도, 대화도, 주장도 다 양심에 기반해서 하시지 않으면 양심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내 법계에만 빠져서 내 주관적인 세계의 용어만 쓰고 있는데 남들과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런 분들은 뉴스도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밖에 안 보기 때문에 자기 법계에서 보는 세계에 갇혀 버립니다 소통하시면서 항상 상대방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잘 분석하면서 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대화에 나가셔야만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납득시키겠다는 게 없는 거죠 이미 찍어 누르겠다가 있는 거지